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고고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A2셀부터 시작해서 K32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37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은 A34셀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34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거니까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하기에서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전용 면적이 100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이고 라고 한다면 뒤쪽에 또 두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엔드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열고요. 전용 면적에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D3을 선택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두번째 입주일의 10년 후 날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함수가 이 데이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트라고 입력하시는데 이 함수는요.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수를 나타내는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클릭을 해요. 첫번째 스타트 데이트는 입주일을 기준으로요. 심표 10년이 경과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10년이면요. 1년은 12개월이니까 12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10 곱하기 1년이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돼요. 그 다음 입주일의 10년 후 날짜가 그럼 이 데이트를 통해서 날짜를 구하겠죠. 그 날짜가 작성일보다 크거나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거나 같다 작성일을 선택하는데요. K1셀을 참조하는데 입주일의 데이터는 바뀌지만 작성일의 데이터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결과에 지금 false라고 나온 거는 첫 번째 행의 데이터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가 표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지역명과 아파트명 그 다음에 거래가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37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저녁 면적과 입주일을 선택합니다. 저녁 면적과 입주일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거래가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물론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데요. 타이핑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불필요하게 띄어쓰기를 한다던가 하셔서 오류가 날 수 있어서 가능한 복사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A2셀부터 K32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할게요. 조건은요. A34와 A35 영역에 입력해 놨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7부터 시작해서 E37에 작성해 놓은 필드만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결과에 샵샵샵이 나네요. 나온다면 살짝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열 너비를 조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를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열 너비를 조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시작하셔서 K32 영역까지 선택하시고요. 고급 필터는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도 A3부터 K32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작성하는데 거래 종류가 매매이고 뭐뭐이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ND 함수 입력하시겠네요. 가로 열고 거래 종류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3을 선택하면 달러 C, 달러 3으로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F4, F4를 두 번 눌러서 C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매매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신표 두 번째 전용 면적의 데이터가 D3세를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F4, F4 두 번 눌러서 D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값이요. 전체 전용 면적의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그럼 작거나 같습니까? 평균 값보다 평균 값을 A, V, E, R, A, G, E 라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전용 면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서식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결과에 샵샵샵이 살짝 나오는 건 너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 종류가 매매이면서 그 다음 전용 면적에 전용 면적에 평균 값을 살짝 여기다 구해 볼까요? 구하신 다음에 꼭 지우셔야 돼요. Average 하셔서 평균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87보다 매매이면서 87보다 작은 값들 작거나 같들이죠. 작거나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이 들어갔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서식이 들어간 전용 면적을 확인해 보시면 87보다 작은 데이터 작거나 같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verage 값은 지우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의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지 방향을 바꾸겠다 라고 하시면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이 있고요. 문제에서 가로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가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가로 방향에 가운데 출력되도록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우리는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방향에 가운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맵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는 머리끌 바닷글에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가운데 구역을 선택하신 다음 페이지 보노가 표시 예와 같이 되도록 표시되도록 음 그러면 표시 예가요. 현재 페이지 페이지 보노 삽입 다음에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음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요. 인쇄 영역에 와서 A1부터 K32 영역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반복할 행에 오셔서 2페이지 3페이지로 만약에 인쇄가 나눠진다면 1행과 2행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은 하셨는데요.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 클릭하시면 용지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들어갔고요.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가셨을 때 1행과 2행의 데이터가 반복해서 인쇄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문제 3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살표 눌러서 편집할 수 있게끔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 시트는 계산작업 시트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표 1에서 거래 종류 하고요. 거래가 하고요. 표 4에 있는 데이터를 거래 종류별 수수료가 작성된 표를 참조해서 거래 수수료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 수수료는 두 가지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래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거래가 에다가 거래 종류에 따른 수수료를 곱해 가지고 구한 값 첫 번째 두 번째 거래 매매 거래 종류와 전용 거래가 에 따른 최고 수수료를 찾아가지고 그 둘 중에 작은 값을 수수료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값은 이따가 미남수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 일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는 하시고요. 거래가는 바로 2, 3에 있어요. 곱하기 그 다음 수수료를 찾아서 오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표를 참조하는데 참조할 표가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요.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hlookup 함수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수수료 일을 가져오거나 전세일 때 수수료 일과 매매일 때 수수료 일이 좀 달라요. 그쵸? 전세와 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찾아올 건데 우선 그러면 거래가를 곱하기 전에 먼저요. 전세와 매매에 해당한 값의 위치를 매치함수를 통해서 일단은 구해볼게요. 커서를 제3에 갖다 놓으시고요. 매치함수부터 잠깐 써볼게요. 매치 선택하고 더블클릭 찾을 값은 내 거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같은 행에 거래 종류 하나를 선택하고 신표 어디서 찾으실 거냐면 우리 표 사이에 가서 찾을 건데 전세 매매라고 셀 병합되어 있는 데이터 전세 매매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요.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요. 그 다음 신표 그 다음 문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한번 표시가 된거는 미리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셀 이어서 그런 거고요. 아래 까지 수식을 살짝 복사 해보면요. 결과 에는 1하고 5가 나오네요. 5가 나오는 경우는 매매 이고요. 그 다음 1이 나오는 경우는 전세 에요. 전세 는 첫 번째 행에 데이터를 참조 하겠습니다. 매매 는 다섯 번째 열 데이터를 참조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요. 우리는 현재 참조할 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에서 데이터를 찾아와야 돼요. 세 번째 에서 데이터를 찾아오려면 현재 매매 전세가 1이었고요. 매매가 5였어요. 그러면 전세는 수수료율에서 데이터를 찾아오려면 하나 둘 세 번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되려면 지금 구한 값에다가 얼마를 도하시면 세 번째가 되죠. 2를 도하시면 돼요. 매매매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여기잖아요. 다섯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구해진 값 5에다가 얼마를 도하면 2를 도하면 일곱 번째 행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시면 이제 참조할 행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3, 7로 이제 바뀌어 있어요. 이제 h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서를 앞에 등호 앞에다가 hlookup부터 갈까요? 우선은 hlookup 찾을 값은 거래가에 거래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집에 거래가에 따라서 2, 3세를 선택하고 쉼표 참조할 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참조할 표를 첫행부터 거래가 부터 아래까지 전체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쉼표 몇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건 구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결과는 통화기요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0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뒤에다가요. 곱하기 거래가를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거래가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해가지고 결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값 또는 두 번째 값을 구할 건데요. 둘 중에 작은 값을 구하래요. 표시하래요. 그럼 제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등호 다음에다가 min이란 함수를 입력해요. 둘 중에 작은 값이라고 min이라고 입력하시고 맨 뒤에 오셔서 신표 첫 번째 값 그 다음 신표 두 번째 값 구할 건데요. 두 번째 값도 마찬가지로 h룩업을 통해서 구할 거예요. 그 다음 찾을 값은 거래가를 가지고 그 다음 신표 참조할 표는 아래쪽 표 4에 있습니다. 동일한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신표 그 다음 몇 번째 행이라는 거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거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죠. 거래 종류 C3을 선택하고 참조할 표의 영역은 표 4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찾을 거고요. 그럼 아까 우리 매치를 통해서 매매면 1 전세가 1 매매가 5 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수료를 구할 거면 1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야만 최고 수수료에 해당한 데이터 행에서 값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더하기 3이라고 입력하시고 h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민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지금 구한 두 개 중에 너무 큰 두 개 중에 첫 번째 구한 값 하고 두 번째 구한 값 중에서 작은 값을 민함수를 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중간에 살짝 값들이 좀 바뀐 곳이 있어요. 이렇게 값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서 지역명 하고요. 지역명 거래 종류 거래가 를 이용해서요. 표 2에다가요. 지역명별 거래 종류에 따른 거래가의 평균을 표시하는데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래요. 텍스함수는 조금 있다 쓰고요. 에버레이즈 에버레이즈 와 이프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럼 B36 셀을 커설두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최종 결과를 표시할 거는 평균 입니다. 에버레이즈를 먼저 쓰시고 이프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시는데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지역명을 선택합니다. A3부터 A32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지역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해야 돼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지역명과 같습니까? A36 A37 A38 A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A열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매매인지 전세인지 거래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까요? C 위치가 C3부터 C32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요. 위쪽에 있는 B35셀과 같습니까? C35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공통적인 거는 35예요. F4 F4 눌러서 35행을 고정시키시고요. 가로 닫고요. 심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거래가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E3부터 E32까지 선택하되 거래가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이 값에 대해서요. 100만 단위로 표시하기에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 있는 0의 개수 6개를 생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의 수식을 수정하셔야 되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함수 입력합니다. 텍스트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값은 구해놨고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에 형식은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를 하는데 샵 하시고요. 심표를 하나 넣으시면 뒤에 0의 개수 3개를 생략하고요. 한 번 더 넣으시면 6개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안 되죠. 엔터 순간적으로 엔터 눌렀어요. 배열 수식이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표 1의 전용 면적을 이용해서 표 3의 표 3의 거래 건수를 전용 면적별 거래 건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를 구할 거니가 카운트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건데 전용 면적이 40 이상 59 이하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 구해서 건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래요.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이니까요. 는 하시고 최종 몇 건인지 셀 거예요. 카운트 함수 쓰시면 되겠죠. 가로 열고 if 만약에요. 첫 번째 조건을 넣기 해서 가로를 엽니다. 그 다음 전용 면적의 데이터가 있는 t3부터 t32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바로 a열에 있는 a4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예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따로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전용 면적을 선택을 하는데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b45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두 개의 조건을 다 작성하셨어요. 심표 한번 누르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개수를 구할 거니까 숫자가 들어있는 열을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1을 넣어주시면 나중에 1의 개수를 세어가지고 몇 건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신 거는 if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n%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건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배열 수식이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서요. 작성된 표에 아파트 명가 거래 종류와 거래가를 이용해서요. F46과 47 영역에다가 거래 종류별 최고가의 아파트 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아파트 명이고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 가져올 데이터는 아파트 명 최고 비싼 데이터 거래가가 최고로 비싼 데이터의 값을 구해가지고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작성을 하실 겁니다. 인덱스부터 가도 되겠죠. 는 하시고요. 인덱스 F46에 놓고요. 인덱스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안에는요. 첫 번째가 범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아파트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 심표 그 다음 행의 위치를 지정할 건데요. 행의 위치는 가장 큰 값 아파트 거래가에 가장 큰 값이 있는 위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실 건 위치 값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 값을 구하실 건데 행의 위치 값은 가장 큰 값이라고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가로 여시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거래가에 최대값만 넣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 거래 종류에 따른 최고값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조건은 거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라고 거래 종류가 있는 C3부터 C32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따로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곱하기 그러면 전세인지 매매인지에 따라서 해당된 데이터에 거래가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에서 최대값을 구한 다음 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맥스만 빼고요. 나머지는 범위를 지정해요. 최대값은 구해놨고요. 같은 조건 안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조건 안에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이제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매매가에 가장 비싼 거래가가 있었던 거는 아이파크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전세는 매매 아닙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섯 번째 계산 작업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 public function fn 규모라고 입력하시고요. 전용 면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if 만약에 전용 면적을 입력받았는데요. if 전용 면적의 값이요. 62보다 작습니까? 62 미만입니까? 그렇다면 된 우리는 소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fn 규모에다가 소형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f 앞에다가 else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62보다 작지 않아요. 그러면 96보다 작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중형이라고 쓰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90 이상은 따로 비교하지 않고요. else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else 우리는 fn 규모에다가 대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을 닫아줍니다. and if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쭉 화면을 살짝 크게 해서요. public function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fn 규모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입력받는 값은 전용 면적을 입력을 받아요. 그 값이 62보다 작습니까? 그러면 소형이라고 할 거고요. 62보다 작지 않아요. 그러면 96보다 작습니까? 그러면 중형이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는 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신 거고 public function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function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거설을 규모가 있는 k3의 거설을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그 다음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요. fn 규모를 선택하고 확인 전용 면적은요. d3셀에 있어요.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 96보다 크네요. 그래서 대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전용 면적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시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위치는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b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 위치를 b2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tx 파일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 csv 파일이라면 우리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이용하시면 돼요.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하시고요. 우리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외부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연결 선택 누릅니다.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우리는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돼요. 1급의 스프레이드 시트에 상설 기출 문제에 가서 가져올 데이터는 아파트 거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 현황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일단 피버 테이블에서 조금 제한이 있어요. 이 데이터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사실 추가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왔으니까 설명하고 나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분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체크하시고 다음 그 다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신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입주일 거래 종류 거래 수수료만 가져오래요. 그럼 지역명은 안 가져오겠어요.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에 아파트명도 가져오지 않음 거래 종류 가져올 거예요. 전용 면적 안 가져올 거예요. 규모 안 가져와요. 열 가져오지 않음 거래가 어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 가져오지 않습니다. 입주일 가져올 거고요. 세대수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거래 등록일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전체 필드 어 뒤쪽에도 있어요. 거래수라고 수수료라고 되어 있나요? 수수료는 가져올 거예요. 실제 가져올 거는 일반 거래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주일 거래 수수료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네 이제 피버 탭을 만들기 오셔서 처음에 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를 먼저 안 하셨으면 지금 하셔도 돼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 탭을 만드실 때는 체크를 하셔야만 피버 탭을이 만들어지시거든요. 문제에서도요 음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꼭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각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주일을 선택하시고요.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거래 종류를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봤더니 어 거래 수수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거래 수수료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와 레이아웃에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럼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입주일은 연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연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월도 선택이 되어 있고 분기도 선택이 되어 있었어요. 선택을 해제하시고 연만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거래 수수료 필드는 표시 형식을 회계 형식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합계 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평균 거래 수수료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P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일단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시고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회계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 안 하셔도 되면 창 닫으시면 돼요. 그 다음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옵션을 가시면 되는데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옵션을 클릭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빈 셀 표시에다가 별표를 입력하고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신 다음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순서대로 체크하시면서 빠진 부분 없도록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혹시나 피버 테이블을 잘못 만들었어요 하시면 범위를 피버 테이블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피버 테이블 위치를 잘못 했어요. 그러면 분석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이동하셔서 피버 테이블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지우기 통해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다음 이제 분석 작업 다시 2번 데이터 유효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요. 2, 3부터요. 2, 18 영역은 3.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8 이하의 값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3.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요. 몫이 38 이하의 값으로 구할 겁니다. 몫을 구해서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함수는 컷션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는 하시고요. Q, U, O, T, I, E, N, T 3.3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3.3으로 나누었을 때 컷션트 함수를 통해서 몫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이 38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작거나 같다 38을 입력합니다. 38 이하의 값만 입력되도록 제한을 주신 거고요. 설명 메시지 오셔서 전용 면적 38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38 이하라고 입력하시고요.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 최대 125 면적까지 입력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최대 125 면적까지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서 질문하시는 거 줄바꿈을 여기서 해야 하나요? 입력하세요. 를 다음 줄로 가기 위해서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한 줄로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오류 메시지는 X자니까 중지가 맞고요. 제목은 전용 면적 오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3.3으로 나눈 몫이 38 이하로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3.3으로 나눈 몫이 38 이하로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따로 뭐 언급이 없어요.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B2부터 G18셀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2부터 G18셀 G18셀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현재는 지역명 아파트명 거래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명 거래종류가 두 번째 오네요. 아파트명과 순서가 좀 바뀌고요. 전용 면적 층수도 좀 바뀌네요. 아 이렇게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보통은 행 단위로 정렬하는 작업은 많이 해보셨는데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때는요. 위쪽에 있는 옵션을 클릭해요.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요. 그 다음 우리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요. 순서를 좀 정할 거예요. 목록 항목에다가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역명 입력하고 엔터 거래종류 입력하고 엔터 아파트명 입력하고 엔터 전용면적 층수 거래가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추가 한번 클릭하시고요. 왼쪽 아래에 추가해 놓으셨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지역명 거래종류 아파트명 전용면적 면적 층수 거래가 네.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이 나오고요. 행은 이행부터 데이터 정렬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연러비 살짝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연러비 조절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지역명 거래종류 아파트명 전용면적 층수 거래가 순으로 데이터가 열 단위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석 작업 피버 테이블과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정렬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 계열을 추가한 후 현재는 수출액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한 수입액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C2부터 C14 컨트롤 C 차트 선택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수입액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 바꾸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에 오셔서요. 수입액을 표시기능 꺾은 선형 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차트 제목은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차트 요소에 오셔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위쪽에 나와있는 수입 슬래시 수출 다시 입력해야 되겠다. 수입 수입 슬래시 수출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새로 갑축을 새로 제목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오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고 축제목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금액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오셔서 텍스트 방향을 문제에 나와있는 세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차트 제목의 제목의 글꼴 크기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크기를 14 라고 했는데요. 14 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확인작업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단위와 주 눈금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살짝 옮겨서 차트 요소에 오셔서요. 주단위와 주 눈금선 눈금선부터 보겠습니다. 눈금선 선택하시고요. 지금 새로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본주 세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주단위는 왼쪽에 있는 갑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오셔서 축 옵션에 주단위를 현재는 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은 오천 단위로 되어 있어요. 오천을 입력하시고 수입액 계열의 2월 요소만 수입액이면 꺾은 선형이고요. 2월달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오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림 영역의 도형 스타일은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서식에 오셔서 도형 스타일 에게 가셔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설명을 보시고요. 클릭 한번 합니다. 작성하신 차트 하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 하시고 매크로를 도형이네요. 도형 위쪽 리본 아래쪽 리본 인데요.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시고 도형에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고 도형을 그리시고 나서 바로 매크로 기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연결해 볼까요? 기록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실 때는 꼭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매크로 이름은 문제서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E6부터 L33까지 선택합니다. E6부터 L3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가 입력하는데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1과 같다면 영문 대문자로 캡슬락을 키고 대문자 5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한영키 눌러서 영문 5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셀 값이 0과 같다면 저희는 영문자 X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 첫 번째 1과 같습니까? 그러면 알파벳 5 쓰시고요. 아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에 세미콜론 구분하셔서 0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알파벳 대문자 X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OX로 표시가 되네요. 이미의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도형을 누르면 실행할 수 있도록 위쪽 리본을 그리라고 했는데요.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어요. 그 다음 별미 현수막에 가시면 리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위쪽 리본이라고 표시가 되나요?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B2셀인데요. B2셀에 오셨을 때쯤 Alt키를 눌러서 시작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시고요. B2부터 D3까지 드래그합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고 키보드 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는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안 하셔도 입력이 되니까 서식 적용 이란 텍스트 입력하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서식 지정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매크로 기록 작업이 되셨고요. 다시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보기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이콘 보기 그리고 나서 입력하고 나서 확인 그 다음 M6부터 M33까지 드래그합니다. M6부터 M33까지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셀값을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새 규칙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그 다음 서식 스타일을 아이콘 집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아이콘 스타일은 다섯 가지 원 선택합니다. 다섯 가지 원 선택하시고 흑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고 90 이상 백분율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백분율로 두시고요. 값은 90을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는 90 두 번째 90 미만 70% 이상 백분율 백분율 그냥 두시고 이제는 70 이상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90과 70만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미의 쓸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서 지금 작업하는 기록을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시고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을 그리고자 합니다. 도형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셔서 우리 별미 현수막에 아래쪽 리본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위치가 F2셀에서 마우스를 갖다 놓고 Alt을 눌러서 셀 눈금선을 정확하게 맞추시고요. H3까지 드래그하시고요. 도형을 그리고 나서는 바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아이콘 보기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조금 전에 기록해놨던 아이콘 보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에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대출 등록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폼의 이름은 대출 등록 좀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대출 등록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에서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은 콤보 상자 CMB 대소문자 상관은 없지만 CMB 통문자로 고객 등급 등급 점 바로 옆에 다 점 연결할 데이터 로우 소스는 H4 부터 H7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CMB 대출 종류 점 로우 소스는 I4 부터 I7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있다고 세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종류 단추를 클릭하면 잠시 좀 잡죠? 보이신가요? 폼 초기화 작업은 CMB 고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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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여기서 오타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콤보 상자 일때는 CMB 명령 단출때는 CMD 를 쓰기도 하거든요. 오타 없이 고객 등급 대출 종류 그 다음에 H4 H7 I4 I7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다음 세 번째 종료 문제 볼게요. 종료를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입력한 전체 데이터의 계수를 표시한 후에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의 전체 데이터 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지 박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먼저 전체 텍스트 보이는 걸 입력하시는 거에 한 칸 띄우고 대출자는 한 칸 띄우고 숫자 2는 값을 실제 구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큰 따옴표 닫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레인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R-A-N-G-E 기준은 큰 따옴표 문 꺼서 A3셀을 기준으로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합니다.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면요. 잠시 비주얼 베이직이 아닌 이쪽에 와서요.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지금 구한다고 하면요. 3행 하나 그 다음 2행 3행 그 다음에 4행 까지에서 결과가 3이 표시가 돼요. 저희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몇 건 이에요? 한 건 이잖아요. 현재 연결된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개수를 구하면 3이 구해지는데 우리는 한 건을 입력했기 때문에 3에서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을 해야만 한 건이 되겠죠.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왜 마이너스 1을 했냐면 표1과 대출금 표1과 대출인 성명에서 필드명을 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n% 연산자 입력해서 명입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는 메시지 띄워주고 나서요. 폼을 닫겠... 아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뒤에다 신표 확인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종료라고 타이틀을 쓰실 거예요. 큰 따옴표 문 꺼서 종료 그 다음 폼을 닫겠습니다. 언론 미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를 클릭하시면요. 메시지 박스를 보여주실 건데요. 전체 대출자는 한 칸 띄우고 몇 명 입니다. 그 몇 명 은 A3세를 기두는 현재 연결된 행위 기술에서 위쪽에 제목과 필드명 두 개를 빼서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고요. 언론 미 미자 오타가 있었네요. M2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 등록 폼에서 등록 폼에서 등록을 클릭하면 여기 폼에다가 대출자 고객 등급 대출 일자 이 컨트롤의 이름은 이렇게 속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일자 하고요. 대출 일자와 대출 기간은 C 데이터와 VAL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한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입력 행이라고 쓰셔도 되고 행이라고 쓰셔도 되고 저는 I라는 변수를 씁니다. 이유는 한글 영문 왔다 갔다 한영기 바꾸기가 좀 귀찮아서 영어로 사용한 거고요. A3 젤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1행과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 1행을 더해서 플러스 2를 합니다. A3 젤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3이라고 구해지죠. 우린 5행이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플러스 2를 하신 거고요. 다음은 cells I, AR부터 데이터가 들어가죠. I, 1에는 TXT 대출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cells I, 2, 3, 4, 5까지 6까지 복사하겠습니다. 1 대신에 2, 3, 4, 5, 6까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객 등급은 B에다가 B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MB 고객 등급 C열은 대출 종류네요. CMB 대출 종류 D열은 그림을 봤더니 대출 1자가 들어가 있어요. C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날짜에 내서 TXT 대출 일자 입력받은 값을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대출 기간은 VAL 함수를 사용하래요.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이고요. TXT 대출 기간 그 다음 그 다음 여섯 번째 포맷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포맷 TXT 대출 금액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샵 컴마 샵 샵 영 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를 포맷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A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갯수를 구하면 3이라고 사실 구해지는데 여기에 우리는 더하기 2를 하면 5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셀즈 각각의 셀 주소를 나타내는데요. 행과 열의 위치인데 행은 I라는 변수에서 구한 값을 넣을 거고요. 1, 2, 3, 4, 5, 6은 A가 1, B가 2에서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고 문제에 나와있는 컨트롤의 이름들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 제시된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면 함수를 사용하셔서 숫자 형식으로 포맷 형식을 이용해서 형식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작성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에서 작성한 내용을 검토해 볼까요? 대출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이 나왔어요. 대출자 강호동 고객 등급 하나 선택하시고요. 실벗 종류 주택담보 대출 일자 2022년 1월 1일 대출 기간 36개월 대출 금액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면 마지막 행에 연속해서 그 다음 행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정보